아 토요일 오후에 양미라 같은 충격 목표 달성 토요일입니다 오늘 드디어 꼴찌들이 기말고사를 본 데요 잘 봐야 되는데 고객님 양미라씨가 시험을 그렇게 잘 본다고요? 그냥 콕 집어서 공부를 잘한다고 해주세요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저도 굉장히 시험을 잘 봐요 그래요? 그럼요 모든 일을 아주 쉬엄쉬엄 면도를 안 했더니 시험이 너무 길었어요 아 세상에 저도 시험 보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하고 뭐라고 한 해는 오늘도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주세요 목표 달성 토요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21세기 최고의 스타를 가리는 스타 챔피언 함께 보시죠 아 그리고 감사합니다.